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개혁 일 제안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려는 고객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구요. 플랫폼의 안전성, 멀티성, 확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체가 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요지를 딱딱딱 집어서 제안 목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서두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은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